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 31일자로 강남구 소재주택 396호에 대한 표준주택 공시지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시지가 열람은 강남구청 세무일가와 각동동사무소,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006년 공시가격과 주택소재지, 대지 및 건축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표준주택가격은 취득세와 등록세,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3월 2일까지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.